어둠 밤이 모두를 재울 때 나 돌아보면 내일은 뭐라짐 뭐지 알람 소리 땡 무궁합하지 마 자신감 쓰지 마 잠을 깨면 전부 사라질 거야 꿈에서도 다 나를 따라다니지만 다 잊혀질 거야 이렇게 잊으려 있어도 나타나 이젠 너도 휩쓸리기 싫어 이 불을 구기고 소리를 잡아도 결국엔 난 다시 일어나 I can't sleep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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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to Chani의 방 결국엔 너의 내 방도 아마 이럴 때 Hello everyone although I can't see you guys you guys are looking beautiful tonight Oh it might be day for you guys 아무튼 여러분 안녕하세요 Chani가 들어왔어요 좀 전에라도 해도 저희가 방금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늦게 끝나가지고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I'm so sorry I'm so sorry 그리고 오늘도 쉽게도 좀 짧게 해야 해서 다음 주 제가 다시 이거를 이 시간에 채우려고 지금 에피소드 10.5이지만 제가 꼭 11번째 에피소드를 다음 주 꼭 채우고 그 다음에 어 아닌데 그치 그치 10.5 하고 다음 주 11 하고 그 다음에 투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11이어야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튼 어 오늘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부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우선 아쉽게도 음 지금 컴퓨터가 으아아아아아 컴퓨터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컴퓨터로 지금 제가 뭘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하아 그래서 오늘은 음 제 휴대폰으로 하려합니다 마이 폰 마이 뷰티풀 폰 마이 뷰티풀 폰 지금 제 휴대폰 할 테니 잠시만요 네 제 폰으로 꼭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의 시작할 노래는요 물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지만 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시간 엘르 시간이래 노래는 제가 저번에 어 현진이가 저를 이제 저희가 부산 갔을 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빠져있는 노래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창빈이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현진이가 그걸 찍은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여서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 예스 잠시만요 들어드릴게요 It is 어딨어 되게 최근 노래여서 우리 노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Let's go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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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노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노래는 Kingdom Hearts라는 게임의 OST로 되어 있는데 이 곡의 가수는 가수보다는 이 곡을 만든 사람은 Hikaru Utada라는 분이랑 Skrillex. 이 곡과 함께 콜라보해서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미로운 보컬과 정말 우아! 해서 들어가는 드랍이 정말 우아! 저희 멤버들도 제가 우리 Shake His 멤버들한테 들려주실 때 애들도 다 우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스테이한테도 꼭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이 곡은 진짜 드랍이 너무 좋아서 한 번만 더 들어야 되겠어요. 좋고 나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Face My Fears 였습니다. 꼭 추천하는 노래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노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노래 듣고 있을 때 아마 저도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안녕! 자 이제 다음 노래 들으려고 하는데 Do you guys have another song? Do you guys have a song that you guys want to play? 제가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뭔가 폰으로 하는 거여서 뭔가 좀 불편한 느낌도 있긴 하네요. 보통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할 텐데 지금 휴대폰이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케이! 저 보이죠? 자 제가 노래를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노래 좋죠. 이 노래들을 좋아해 드리겠다. 오케이. Do you guys have a song recommendation? The Weeknd. 와우. Demi Lovato. 오케이. James Arthur. Yes. The Weeknd. Kingdom Hearts 3. Broken Compass. Lost Stars. James Brothers. James Brothers. James Brothers. James Brothers. James Brothers. Happy A Ariana Grande. 오우 정말 많다. 정말 많는데요. 오늘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스테이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일단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좀 더 일찍 왔다면 시간이 더 많아졌을 텐데. 근데 제가 항상 뭐 하는 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조금만 기다리면은. 오늘도 안 자면 좋아요. 오늘 조금 늦게 자도 돼요. 오케이? 이해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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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스테이를 위해서. 스테이가. 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게. 제가. 아. 무언가 나오는 거에 준비를 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끝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제가. 꼭. 이 0.5%를. 이. 어. 거의. 11번. 에피소드. 되는 거를. 꼭. 채울 테니까. 자.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가기 전에. 마지막 곡. 추천하고 가겠습니다. 좋아. 흫... 아침 강릉 estiveründe. masks光을 collecting buna. 남의 따뜻. 시작합니다. giant trun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노래는 포스 말론과 스웨이 리의 선플라워였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스파이더맨 인트 드 스파이더 버스 영화의 이제 그 많은 좋은 곡들 중 하나인데요. 저는 요새 차 타면서 승민이도 이 노래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노래 들으면서 되게 chill해지는 느낌도 나고 되게 편한 것 같아서 우리 스테이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치현이 얼마 없으니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오늘 두 것밖에 못 들었어요. 근데 저 다음 주 I promise I'm gonna come back. I promise. This is one point. This is point five. I'm gonna fill it up. 오케이? 이건 진짜 저와의 약속이니까. 스테이와의 약속이니까. 꼭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12분? 13분? 좀 더 방송하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시간이 너무 짧네요. 다음에 제가 꼭 더 빨리 일찍 찾아올 테니 스테이. Next time I promise I'll be back.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guys. Thank you, 스테이.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be back. Don't sleep! Don't sleep. Bye, everyone. 안녕히 계세요.